안녕하세요. 4R1 옥집의 맥 두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흙을 살려보세요. 지금 이 흙을 살리려고 하면 흙은 1번에 두면 되겠습니다. 흙이 1로 100을 잡으면 안됩니다. 100을 잡으면 100이 2번에 떠서 이곳이 옥집이 되죠. 그러면 이 흙은 죽은 돌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에서 흙은 1번에 두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도 흙은 1번에 두면 되겠죠. 이곳에 둬야지만 집이 되겠습니다. 흙을 살리려면 이곳이 옥집이 되죠. 이곳에 1번에 두면 두집이 되서 사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흙은 1번에 이곳에 두면 되겠죠.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흙이 살려면 이곳이죠. 이곳에 두면 이곳에 집이 있고 여기 두면서 이 한 점을 잡아서 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은 1번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1번에 두면 사는 모양이겠죠. 이 모양도 1번으로 이으시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번으로 이으면 되겠죠. 이곳으로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은 1번에 두시면 되죠. 1번에 두시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이곳에 백돌이 잡혀있으니 1번으로 이으면 되겠습니다. 1번으로 이으면 되겠죠. 이유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1번에 두시면 되겠죠 1번에 이렇게 두면 물론 100이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흙이 이곳을 1번으로 만약에 떠버리면 100은 이 세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100이 2번으로 먹여쳐버립니다 그럼 흙은 3으로 땄을 때 이곳과 이곳이 옥질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한 집밖에 없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흙은 이곳만 지금 한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흙도를 이렇게 1번으로 잡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지금 모양에서는 두 점은 버려야 돼요 1번을 잇고 100이 2번을 따면 이 흙은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1번으로 잇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1번에 이으면 되겠죠 이곳에 이으시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은 이렇게 두시면 안되죠 이렇게 두시면 바로 단수가 되어버리죠 이 101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으로 100을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맛보기인데요 흙이 이곳에 1번에 뜨는 것이 좋습니다 1번에 뜨고요 100이 2번에 뚜면 흙은 3번에 떠서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고요 만약에 흙이 1번에 떼서 흙은 3번에 두는 것이 급소가 되겠습니다 1번에 뚜면 맛보기로 이곳과 이곳으로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1번에 여기 두시고요 100이 2번에 뚜면 3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에 1을 떠서 이곳에 1을 떠서 이곳 한 집을 만들면 되고요 이곳은 자충이력이기 때문에 착수 금지죠 100은 이곳을 뚫 수 없기 때문에 이곳은 한 집이 나 있는 모양이고요 그건 1번에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곳에 한 집은 나 있죠 그러면 이렇게 1번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들어오면 3으로 떠서 살아있는 모양이죠 1번에 이곳에 떠야 되는데요 1번에 뜨고 100이 2번에 뚜면 흙이 3번에 떠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인데 한 집과 두 집으로 살아가는데요 1번을 이쪽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1번을 두시면 100이 2번을 뜨고요 흙이 3으로 떠야 되는데 100이 4로 단수를 쳤어 이곳이 옥집이 되어버리죠 있게 되면 한 집밖에 없으니 흙은 죽는 모양이 됩니다 흙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 1번, 2번, 3번으로 두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1번이 두고요 100이 2번에 왔을 때 흙은 3번을 떠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은 이곳에 1번에 두면 되겠죠 1번에 이곳에 두시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흙은 이 돌을 상립으로 이런 식으로 살리면서 한 집을 내면 됩니다 한 집, 두 집이 되죠 그래서 흙은 이곳에 1번에 두시면 됩니다 이 모양도 이곳, 먹여치면 옥집이 되죠 이쪽이 그래서 1번에 이곳을 이으면 여기가 한 집이 되고요 이곳은 한 집이 나 있으니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번에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1번에 이곳에 두시면 되겠죠 1번에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1번으로 이으시면 되죠 이 모양도 1번에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두면 100도 2번으로 이어서 한 집, 두 집, 세 집으로 살아있는 모양이죠 흙은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 모양에서 1번을 이렇게 뜨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곤란합니다 100이 2번으로 떠서 3이 된다면 흙은 살아갈 수 있지만요 1번에 두면 100이 2번에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2번에 먹여치면 흙은 이곳을 잡더라도 100이 4로 따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1번에 이곳에 있는 것이 1번 있고 2번에 이렇게 두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1번에 꼭 두셔야 돼요 4일 꼭지 빼맥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